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 어르신과 함께 나눠먹으려구요. 떡만둑국 이렇게 맛있게 끓이고 있습니다. 어르신께서 떡만둑국을 참 좋아하시더라구요. 어르신께서 혼자는 안드신다 켜서 저희들하고 같이 먹으면 또 드신다 켜서 이렇게. 이러면 저녁이지요. 날초대 국물에 던져서 사야 떡을 안드신다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요. 뜨거워. 만둣국 한그릇 먹어야지. 자 어르신 나놨다 여기 만둣국 한그릇 먹지. 좀 쉬었다 해. 좀 쉬었다 해. 만둣국 한그릇 잡둑하이소. 나도 내 끓일 때 요새 뭐 밥먹고 할리 없잖아. 저거 어르신하고 놔두고. 짜잔한 저거는. 아니 온그름이 해주고 간다고. 여기 와서 한그릇 먹고 한정도 돼. 계란 한그릇 가왔으면 꽤 넣으면 좋은데 계란 안가면. 여기 와서 따뜻한거 한그릇 하고 해. 네. 한그릇 하고 오세요. 한그릇 하고 오세요. 저 사람이 주인이 누랬나. 암주 잡으세요? 암주 잡으세요? 면분 잡는데. 예? 저희 누래요. 저예? 네. 몇 달 잡는데. 지금 본인 창령이라요. 창령 조가 조씨. 창령 조씨. 창령 조씨. 창령 창령 조씨. 창령. 본인 창령 조씨. 전부 나오는데. 누가예? 조씨가 한양 조씨가 전부 나오고. 아 이래요. 창령도 있고 또 함안도 있고 그래요. 우리 육전이 형수가 조씨야. 아 그래야? 형수가? 어허. 남은 또 저저저저저이 양씨도 또. 드세요 어르신. 자자자. 어르신 자. 어르신 자. 만두 드셔. 얼마나 한양 조씨가. 오세요. 떡만 드고. 떡만 드고 한그릇 잡죽하이세요. 빨리. 아 쟤를 저렇게 다 모아두시네. 그렇지. 저기 제걸음이지. 상아지라. 이쪽. 안에 그릴까요? 여기. 이쪽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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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맛있는거 사자 없어 이거 얼마 안되니까 맛있는거 사 드세요 주머니 그거 넣으면 홀로 안에 안에 안겸치 넣어 드려 나그러면 있지 염치 있나 한번 봐봐요 이게 술이 열 값이야 맞아요 염치 있나? 있어요 있어 있어 나 못 데리고 아이 됐어 아이고 우리 어르신 아이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어르신 어르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건강하세요 방에다 갖다 놔요 두개 다 방에 갖다 놔요 방에다 들어가네 아이고 어르신 물 맛이 좋아요 물이 최고예요 이게 어르신 질레뿌리를 어르신께서 지금 산에 가서 이렇게 직접 걔 찔레나무를 끊어와가지고 이렇게 찔레술을 담았대요 이 찔레술인데 이게 요즘은 예전에 술을 드시던 술을 좀 줄이시고 약술을 찔레 나뭇가지를 이렇게 술로 담아가지고 이걸 드시고 난 뒤로부터는 다리가 조금 덜 아프답니다 약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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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곳곳 약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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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